제목 하늘총 땅지 뭐 보여주세요? 방송인은 여러분 잘 자요 아 너무해 잘했어 잘했어 갑자기 하루동안 자율시간이 주어진다면 같이 자율시간을 즐기고 싶은 멤버 한 명과 천러하고 저는 같이 한강가서 아 피크닉하러 가? 어 어디로? 그건 비밀이야 진짜 천러 안에 처음 왔을 때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왜? 우리 아이팟 색깔 똑같은 거 있잖아 아 왜걸요 너 잘한다 너의 나사랑 너에게 힘들어 너무 못들어? 하하하하 아냐아냐 천러는 또 신분의 맛집 이런 걸 대해선 좀 저보다는 잘 모를 거 아니야 그 말에서 알려주고 드리고 싶기도 하고 마셨을 줄 알았어 난 널 그려울 거야 이제 새로운 미련 중 아마 천러가 더 잘 알 거예요 하하하하 형이 데려다 준 데만 이런 걸 반갑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막이 좀 속상 내가 구원이 된다면 사막이 이렇게 보이겠죠? 엄청 약간 귀여워 아 힘들어 에이 진짜 블랙핀서 하하 대박이지 하하 그 윤만 가자 괜찮은데? 난 보는 게 즐거웠어 대상아 대박이야 재밌어? 항상 행복하게 재밌어 자신이 옛날에 꾸었던 꿈을 잊자 네가 자신 갖고 해야돼 자신 갖고 하면 넌 대박이야 너가 있어 하늘이 어둡지 어떻게 해야되나? 어떻게 해야되나? 내가 얼마나 해보는데 오늘 올라왔던 모자 보잖아 난 나올 때마다 다 봤어 그렇지 들면서 약간 진짜 재밌게 잘해 아우 너 맞나? 축하합니다 아우 엄청 이상해 넓은 것 같다 철로가 안 가기다 네 내 맘도 응 철로가 안 가 뭐 있는데? 지금 이제 여기서 다섯 선생님은 수고하다고